친구 일로와봐 좋아 거기 잘했어 친구 좋았어 친구? 똑바로 하라니까 친구야 그래 친구야 거기야 친구야 제발요 제발 올라가세요 됐다 좋았어? 시간초가 있을지도 몰랐 오키 이로써 장치는 두개가 필요하다는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아니야? 장치 하나 또 필요없어? 티야도 잘 맞추면 되려나? 뛰다가 오케오케오케 완벽해 지금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아닌거 같은데 이리로간나 죽어 백퍼야 반동으로 이용할 수 없나요? 어 그거 한번 해볼게요 나도 사실 생각해봤거든 생각해봤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이리로온건데 반동 한번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줄에 매달으라구요? 친구를 줄에 매달으라고요 친구를 줄에 매달으라구요? 친구를 줄에 매달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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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매달아요 인성이 쓰레기시군요 문에 껴두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발판도 필요한데 반동을 이용하는거야 내가 보기에 반동이야 역시나 이걸 미리 알려주세요 내가 한 다음에 알려주지 말고요 퓁 퓁 좋아요 우리 샤슈아 어서와 어디로 가야 하오 저기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음 이쪽이군요 보자 그리고 이 밑으로 하하 멋있게 등장 와우야 저 사람 많냐 당당하게 가기 얼마나 빠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 빠르군요 여러분들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퓁 죽어버리기? 퓁 미안하다 친구 널 실험 재물로 써서 일어나 웨이크업 일단 하나 아는게 안게 있는데 충분히 도망갈 말하는 어 도망갈만 해요 길만 안다면요 살려주세요 저쪽 문이 열릴지 몰랐어요 진짜예요 나밖에 못 들어올 줄 알았다고요 제가 너무 까불었어요 미안해요 판나요? 안되네요 여기는 밧줄이 어디에 이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이쪽에 이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없잖아 이거 지금 이 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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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꽂아주는거지 유희왕 퍼즈 어 천지연 퍼즐 마냥 그리고 돌려줘요 그러면 입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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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흐 haut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u 헤헤 cela 멍청하시청 팔을 길면 뭐하냐 머리가 멍청한데 아 제발요 저런 신발 좀 씹어주세요 아 오늘 제가 밤을 새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요 캠키면 못 버틸 겁니다 하다가 나 분명히 게임 끌어갈거야 제 눈이요 되게 어두운 곳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 밝은 곳에 약한 남자이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눈을 못 떠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저거 으으으아 요거 올라가야 된 내 감각이 말하고 있어 제발요 제발요 세상 마상에 저기까지 가야되는거지? 이끄요! 이야아앗 이야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 아 좋아요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밑으로 슬라이딩? 자식 느려 빠진 자식 빠르네 미안하다 미안 미안 친구 니가 빠를 줄 몰랐어 불인이 없다 자아 눈이 없네 리신이네 아 진짜네요 눈이 없네요 거긴 아니야 친구 어 냄새로 맡나봐 어 쟤가 어그로 끌었다 어허 나이스 어그로 어 좋아요 나도 가야지 어디로 가야오 아 아 오늘 밤에 방송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밤방송이 있어서 근데 이 게임이 나왔길래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또 켜난 또 제가 또 신작 게임이 여러분들 미친놈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또 깨드리러 갔죠 어차피 이거 오늘 영상 올라가니까 제가 밤방송 대신 못하는 대신 밤에 봐야되는 분들은 밤에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녹화영상 여러분 어 저거 뭐야 저 변태같은 놈 그쵸 여러분들 음 그렇게 말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게 사다리구나 아 기회됐네 불인이 없다 불인이 없다 불인이 없다 방금 어쩜 아저씨한테 잡아먹힌 눈금을 껐어 방금 어쩜 아저씨한테 손 넣는거 아니겠지 너무 빠른거 아니냐 원숭이 인형이 저기 보이는거 있는데 어디로 닿을까요? 아까 내가 숨어있었던 쪽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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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면은 이씨 이쿠옆 엎정se 거기 엎정 어 제발 원숭아 제대로 해 일 제대로 해라 어 일 제대로 해라 안녕 저도 인형이 되고싶어서 왔어요 아 미안해 앉아서 걸을게요 좀 천천히 다닐게요 너무 까불었다 나는 그래도 저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내 소리를 듣는구나 결국 아 이제 이 게임 시스템을 좀 이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 달리다가 이제 컨트롤 앞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슬라이딩 키더라구요 그게 네 이번엔 완벽하다 그치? 뭐지? 아유 깜짝이야 재밌게 한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나는 조그마니까요 투과할 수 있다고요 어 루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팔 왜 이렇게 길어 조심스럽게 손잡이가 없는 것 같은데 손잡이가 없는 것 같은건 내 착각인가요 여러분들 손잡이 찾으러 손잡이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뛰면 어디로 올렸나? 뛰어보죠 들어옵니다 손잡이가 있을만한 곳이 밀면 열린다구요? 아 그래요? 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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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 너무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ㅋㅋ 아야 걸려버렸 dub 아하하하 아저씨? 지졌다 좋습니다 여 밀어서 어그로 끈 다음에 난 가지마 허 systolen 와우와우와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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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야 소리공격이다 지 Gy가 한번 받아보라 저 녀석이 이제 그 귀 아파할 때 그 때 던져야 되나보다 으앗! 아이예에에이 짜 짜 짜 아잇 젠장은! 쨔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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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격해 시계들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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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우리 시계들은 강력했어 공격해 시계 하! 짜프! 있구요? 도깨비 제발요 쟤는 무슨 천사세요? 아니 무슨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사람이야 도깨비야? 도깨비야 제발요 도깨비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봤어요 잘생겼어요 도깨비 도깨비 오늘 Sex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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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깨비 도깨비 혹시 도 saat 주문ıt 도анием 까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괜히 할게 왼쪽 방이 왜 괜히 있겠냐 괴물은 왜 왼쪽에 있겠냐 1,2스폰 방에 그게 있었더라면 괴물이 왼쪽에 놔둘을 리가 없지 저런거 아주 그냥 블랙괴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자 아 저긴가? 저긴가 보자 여러분들 저쪽 보였죠 오케이 오케이 자식이 이거 다 깰거야 이거 이거 어? 하 지금 있니? 여깄다 이걸 갖고 저기까지 돌아가라고요? 시랍니까 이거 이걸 갖고 돌아가라고요? 아주 아주 그냥 저런 그런 낚시꾼들은요 신고를 해야지 내가 보기엔 그거야 이걸로 소리를 내가지고 저 아저씨를 부르는거지 저 아저씨 야불해서 죄송합니다 티비를 키는걸까요? 티비를 키는걸 티비를 키는걸 티비를 키는걸 티비를 키는걸 다음은 좋았어 어 방금 TV는 몸으로 밀어야지 꺼지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했지 짜라라라라라팜밤 따라라라라 하..좋습니다 이거 이제 해주시고 올려주세요 어 이제 피아노가 올라왔죠? 그럼..TV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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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겁니다 이쿠윳 완벽해요 이제 피아노가 좀 저쪽으로 갈때 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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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엄청 소름돋았어 진기 피해버리기 마지막 안될거같죠 너무 높아요 높다구요 아야 미안합니다 혹시 저 진기를 타면 하늘으로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타봤는데 개소리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네 이거 이거를 끙끙 끌고 와가지고 저 23살입니다 이걸로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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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 이런말 있잖아 여러분들 미스트 피부에 양보하세요? 이거 비슷한거지 피부에 양보했습니다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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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오오오오! 이런 낚시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개새끼군요 아하아 아하아 진짜 여기는 아니잖아요 아 진짜 여기부턴 아니잖아요 진짜 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와우 설레는걸? 제발 제발 아 이거 풀컨텐츠입니다 어 풀컨텐츠고 야 나 깔려 죽는다 올라가서 지금이니? 조심해야죠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 문에 매달려서 좋아요 지금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몇시 하신거냐구요? 11시쯤 한 것 같습니다 11시쯤 넘어서 11시 한 반쯤? 아니다 11시 50분에 시작했다 한지 1시간밖에 안됐네 아아아아아아 제발요 아저씨 미안해요 참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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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쇄도 모르게 좀 너무하지 않냐 좀 신트라 주든가 이런곳에 아저씨가 손을 뻗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들 사라져 사라져 들어오는거 아니지? 아 뭘 그렇게 쓰다듬어요 허허허허 편색만이야 지비닛! 좋아요 허허허 진짜 테크닉 손울림 테크닉이 아주 그냥 장난 없는데 아무도 없지? 아 근데 여기 올 것 같아 뭔가 그치? 역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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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이징! 부셔져 사라져 짜식 저쪽이다 와 빨리 저 연락인거 아니냐? 아이 제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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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세요 짜아악 이게 뭐냐 세막제 안주워져요 저거 뭐야? 뭐... FANK YOU!!! 미안합니다. 저런... 잠시만요. 잠시만...저거 뭐야x2 저거 뭐야x3 아유 저거 뭐야 사례님 잘 깜짝 놀랐네 아 제가 봤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죠 아 이 쉬운걸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이 게임이 안 익숙해요 약간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화내지마요 그러니까 거의 산낙지급이야 왜 아까워 하는거죠 내가 사람인걸 저거 이렇게 잡고가면 못잡고 가니 잡고갈수 있는거 아냐? 어 학생들 개념님 어서오세요 아니 왜 안잡고 가지지? 그래 딱봐도 저거 잡고가야된다 라는 필링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야야야 야 너 이거 밟고 잡는다 이거 밟고 이거 밟고 지금이다! 야야야! 아니 짜식이 이쪽으로 어 좋았어 아 이게 반대방향을 봐야지만 잡아지나봐요 어 더러운 게임 어 저거 뭐야 저 돼지 뭐야 저게 이제 진짜 이 게임에 어 무서운 애죠 저친구가 저채 저채 어휴 또 배고파 또 배고파 이 친구가 배고파에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아까 방금 위에 보였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햄채멸씨라 했는데 어 굉장히 덩치가 좀 큽니다 앞으로 걔한테 좀 조심을 해야되는거죠 어 어 많이 배고픈가봐 스팀게임 풀포 다 나왔습니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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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배고파 야 또 제발 또 이거 뭐 먹는거니? 설마 설마 마사카 너라도 먹을거야 으아아아 와 이렇게 와 생각보다 패기있는 남자였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제 단백질입니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밀어주고요 이거 뭐길래 이렇게 푹신하냐 봐봐요 에이스 침대 침대는 과학이죠 이제 이 요기 이렇게 제발 밀어서 좀 가자 아 이 친구가 힘이 약해요 어 어 아 제발요 제발요 좋아요 저쪽인가보다 어 고향님 어서오세요 와우 와우 와 나 집 배고파 저 오늘 밤새가지고 여러분들 어 오늘 저녁방송 못해서 오늘 이거 편항이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저의 또 따뜻한 마음 보이죠? 어 뭐야 햄체면 역시 햄체면 원래 공포게임이랑 여러분들 자고로 너무 쫄면 안 돼요 어 하지만 저저저정도의 비주얼은 좀 쫄아도 됩니다 여러분 요 장면은 이제 데모에서 나온 장면이죠 열새 필요해 열새 필요해 열탑 열셔 필요해 감사합니다.